영대씨, 우리가 지금부터 월간 낙상! 자, 그럼 제가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소확행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요? 따뜻한 핫초코를 사 먹어도 이게 소확행이다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이게 뭔가 자기 주문 느낌? 맞아요. 영대씨는요? 저도 역시 뭐 따뜻한...이 뭐죠? 붕어죠. 붕어빵 같은 거나 사 먹으면 되게 행복해지고요. 음식으로, 우린 주로 음식으로 해결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 현실적으로 금온양이... 아, 저도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되게 진짜 더울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추울 때까지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극의 여름, 겨울을 다 겪었잖아요. 맞아요. 힘들어도 되게 으쌰으쌰하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이 좋은 밝은 에너지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올해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 통일해서 금온양이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받는 것. 맞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낚아볼까요? 자, 낚시를 하자. 자, 우와 이렇게 많이 낚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먹은 야식. 영대 씨는 일단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아, 저 야식 그래도 좋아합니다. 아우, 야식 좋아하는데 뭘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현장에 제일 마지막 야식이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나오는 밥버거였나?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먹었어요. 호세. 제가 시켜먹어서 봤어요. 오, 맛있더라고요. 아, 제가 또 추천해준 오리고기. 오리고기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줬는데 신세계를 경험했죠. 포근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그거 목에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따뜻해지는 거 있거든요. 이게 여름에는 시원해지고 겨울에는 따뜻해져서 저는 사계절 내내 쓰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현장에서 손난로가 전기로 배터리식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되게 오래가고 따뜻하고 부피도 작고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이번엔 정말 예쁜 핑크 물고기인데 서로의 첫인상을 컬러에 비유한다면? 주윤 누나는 딱 보자마자 저분은 쾌활하고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정열의 빨간색인 레드 컬러. 그럴 줄 알았어. 명대는 좀 푸른 초록색? 은근히 나이에 맞지 않게 여유도 있고 느긋한 성격이에요.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한데 맨날 저보고 할아버지 같다고 진짜 저희 할아버지 같은 정말 애늙은이 성격의 소유자라서 정말 초록색 금혼영 조선혼인 금지령에서 맡은 캐릭터의 성격과 실제 성격 사이의 싱크로율은? 소랑이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싱크로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단 살아온 시대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 한 5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허니 캐릭터가 일단 조금 다들 현장에서 저 금쪽이라고 보거든요. 말 안 듣고 좀 삐뚤어지려고 하는데 그런 거랑 전혀 닮지 않았어요. 사랑꾼이라는 거는 조금은 닮은 것 같은데 저는 허니랑은 많이 안 돼 봤어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나름 그런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나만의 대본 외우기 꿀팁은? 이거 어떠세요? 대본 외우기 꿀팁 잘 알고 계실까요? 저는 정말 소랑이라 하면서 가슴 방법을 다 써본 것 같은데 반복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걸 되게 빠른 편이라서 대본 외우는 데 시간 투자를 이렇게까지 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소랑이는 또 사기꾼이다 보니까 말이 청산유수여야 되고 막 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대사 엄청 많아요. 이런 거는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냥 사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허니는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는 한 근데 중요한 긴 대사는 한 3, 4일 전부터 조금씩 읽어요. 계속 읽어서 조금씩 이제 입력하고 이틀 전에 그때부터 이제 막 주우장창 잡고 라스트! 마지막 빨간 물고기! 내가 꼽은 나의 인생 캐릭터는? 이것은 단형! 소랑이죠, 여러분. 단형! 헌이죠, 여러분. 금원영으로 오세요. 저희는 이제 12월 9일 MBC에서 금원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2월 마리필레르 저희 커플워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